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초대의 고용블러스입니다. 수년째 표류 중인 강사법 개정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시간 강사에 교원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강사법보다 전반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게 핵심인데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강사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 강사에게 대학 교원 자격을 주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대학 교원에 강사직을 추가해 전임 교원과 같은 자격을 인정받도록 해 계약 기간에는 면직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한 대학에서 3년까지 강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진 겁니다.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신규 임명 포함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당연 퇴직 규정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내용에도 동의했고. 강의료가 인상되고 방학 중 임금을 받을 길도 열립니다. 국립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강의료를 올리고 사립대 강의료 인상부는 교육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임용 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강의 시간에 비례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업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학칙에 따라 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사법 개정은 지난 2010년 한 대학 강사가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추진돼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강사단체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반영한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인데 관건은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 전국 대학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부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평가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116개 학교가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3곳 중 1곳 이상입니다. 일반 대 187곳 중에는 67곳, 전문대 136곳 중에는 49곳에 달합니다. 지난달 23일 가결과 발표 후 일반 대 19곳과 전문대 10곳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116개 대학이 줄여야 하는 정원 수는 총 1만 명입니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 등 66개 대학은 정원의 7에서 10%를 감축해야 하는 역량 강화 대학으로 확정됐습니다. 상지대와 서울대대 등 9개 대학의 경우 일반대는 15%, 전문대는 10%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됩니다. 신경대와 영남외대 등 11개 대학 중에서 일반대는 35%, 전문대는 30%의 강도 높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양강화대학에 오른 덕성여대와 조선대, 건양대, 모건대, 순천대 등은 총장이 사임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되며, 2020년 보안평가를 통해 이행 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연합뉴스티비 조성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8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이 3일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기념식에는 직업능력 개발과 숙면기술 장려에 힘쓴 우수 숙면기술인과 노동자, 사업주 등 6개 분야 유공자 95명이 훈포장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예의 동탑산업훈장과 철탑산업훈장에는 조현근 동안산업부사장과 배경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석탄산업훈장에는 현대미포조선 4급 기사 손덕화 씨가 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면기술자 등 우수 숙면인에 대한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와 숙면기술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정부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훈련 기회를 강화하는 등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는 집값에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올해 합계출산율 1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금융권에 취직한 정종욱 씨.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장에 자리잡았지만 걱정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기만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매섭습니다. 지난해 11월 5억 8천만 원 선이던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하나도 쓰지 않고 14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셈.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도 집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율을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지난해 5.2건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는 아이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올해 1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기본 전제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인데, 청년들의 소득 대비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한 데에... 불붙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합니다. 연합뉴스티비 소재형입니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을 손보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 파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2만 명이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1년 만에 3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그야말로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하지만 정책을 바꾸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고 임대업 등록 시 시가의 80%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 등 과열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서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안정세를 탄 무주택자의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여론에 가을 이사철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정부의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와 함께 전월세 안정을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감형 처리한 개인 정보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인데 우려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엔 내 관심 제품이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고, 배달 앱은 비 오는 날 파전이 5배 더 잘 팔리는 사실을, SNS는 내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비스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덕입니다. 정부는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감형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하고 결합할 수 있게 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각각의 정보가 감형 처리된다 해도 20개 하듯 데이터를 결합하면 특정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이 고의로 정보를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지만,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법과 기구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한 일원화가 급선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서비스의 등장이 머지않은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사이의 삽바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웰빙 열풍에 힘입어 건강식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과일은 1인 가구를 위해 따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과일 수입도 매년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생소했던 아보카도도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입니다. 바나나부터 포도, 오렌지, 사과까지는 묶음이나 낱개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젊은 층이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최근 과일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덩달아 판매도 탄력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일 수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서 7월 기준으로만 전년 대비 7.6% 증가해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역시나 부동의 1위는 바나나였는데 3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원래 수입이 많지 않았던 아보카도나 망고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건강식으로 소개되면서 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원활히 하려고 수입처까지 다변화해서 들여오고 있는 과일들. 건강식을 찾는 트렌드와 맞물려 이 같은 인기는 한동안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인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앨리스 너만의 길을 그려봐 지난주 주요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책들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SNS 계정에서 탈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 이 탈 SNS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간관계의 권태를 느끼는 것을 이른바 관태기라고 하죠. 야트나 지나치게 넓은 인간관계가 많아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점이 바로 SNS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SNS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까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잉크루트가 성인 남녀 2,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피로감을 느꼈다고 답했을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 사이버상에서 인간관계를 일부러 정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46%에 해당하는 1,146명이 있다고 답하며 탈 SNS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 인맥을 정리하고 있었나요? 네, 그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응답자의 27%는 스트레스를 제공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15%는 안부 인사 등을 보낸 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인맥 커팅,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다이어트의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예 일정 기간 SNS 사용을 중단한다는 응답자도 12%에 달했습니다. 인크루트의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질문의 응답자의 28.8%가 메신저나 SNS 사용을 아예 끊거나 줄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32.4%는 향후 디지털 단식을 시도, 혹은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탈 SNS로 시도한 사람들 중엔 만족도가 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전보다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의 빈도수도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탈퇴하는 방법을 묻거나 탈퇴 후기를 작성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뜻의 소셜블랙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사용자의 이탈은 통계로도 증명됐는데요. 앱 조사 기관인 YZ이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이용 시간이 1년 사이에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플레이 내 소셜 카테고리에 등록된 대부분의 SNS의 총 사용 시간도 같은 기간 155억 분에서 130억 분으로 16%가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SNS죠. 페이스북의 이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며 이용자 보호 조치 논란 등의 원인과 함께 한때 주가가 24%까지 급락했을 정도입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올해 초까지 1억 7천만 명으로 집계됐잖아요. 전 세계 30% 정도가 활동하는 SNS마저 사용률이 극감했다니 해외에서도 탈 SNS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는 SNS와 같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콘텐츠가 역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스턴 등 미국 도심에선 겟어웨이 하우스라는 여행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오두막을 짓고 강제적으로 스마트폰 없이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놓은 건데요. 심지어 SNS에 이곳의 사진이 올라오지 않도록 고객에게 정확한 주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독서나 사색, 주사위 놀이가 전부라고 어찌 보면 지루하고 또 답답한 프로그램처럼 느껴지지만 벌써 올해 말까지 주말 예약이 다 찬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일체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여선 정용 블리스아웃 캠프아웃이 역시 1박에 400달러로 비싼 편이지만 캠프가 개최될 때마다 신청자들이 몰릴 정도로 탈 SNS에 대한 세계인들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내고 강제수단을 동원해서까지 SNS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사이버상의 인맥을 정리할 만큼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높았던 이유는 뭘까요? 네, 이 SNS를 통해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만연해지면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피로감도 함께 높아졌다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타인의 성공적인 삶을 지켜보며 그로 인한 박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가중되며 탈 SNS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혼밥, 혼술, 혼행 등 혼자 하는 문화가 유행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연장 선상이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SNS가 전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를 겪으며 적지만 깊은 아날로그적인 인간관계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SNS는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착취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와 타인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놀랍게도 넵스터 공동창업자이자 페이스북 창립 멤버로 유명한 션 파커가 한 말입니다. SNS가 우리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은 아주 많습니다. 정보의 규류가 평등하게 이뤄지기 시작했고 또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지인과도 쉽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재리만족의 수단으로도 SNS는 유용하게 이용을 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큰 피로감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SNS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 피로감이 늘어났다면 나에게도 탈 SNS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안청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